아 좀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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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이다 맞죠? 좀만요! 자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봐 빠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뮤비뱅크 SNS를 통해 봐봐 이거 행동으로 야 야 어디를 틀어주는지 몰라 이거 다시 찍어봐요 이거 나 죄송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방탄소년단에게 마무리할게요 제발 제발 하세요 자 이제 컴백토크의 마지막 행시짓기를 진행할텐데요 화형이 하나 저, 저,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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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, 저, 저 저, 저 아 진짜 미친다 저번에 한번 아.. BEEP LOKO SO DANGEROUS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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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날 반쯤 쉬게 만들어 YOU GOT ME LIKE CRAY CRAY CRAYZI LOVE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 럭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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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dangerous 더 서 서 넌 날 반주 시계 만들어 You got me like crazy crazy love Out of control 파티 럭고 야 너 너 너 너 이 오 오 오 아 오 모두 벌점 10점씩이야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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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